퇴수 데려갑니다. 잘 됐어. 갑니다. 노래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. 헤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와서 너무 설레고 반가워. 전학생이요? 참 친하게 생겼네. 손에서 왔으니까. 야. 알기를 못 알아듣네. 나 재밌는 거 알겠지 않아요? 재밌는 거? 이거 찍은 놈 누구냐? 짬박질하면 다시 손으로 오게 될 거야. 헤수가 막 그냥 쿵도 막 팍팍. 둘은 무슨 광이야? 조만간 둘이 한 판 붙을 것 같아. 이 부분은 전애인과 함께 가문고 bür의 중간에 대한 복이 된다. 이 부분이 다시 손으로 가문고 왠지 광장에 대한 복이 된다. 감사합니다.